지금 이곳은 비행기 되고,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밖에 금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곳은 어떻게 안 보여요? 오늘 안 보이는 건가? 오, 테일 형. 이렇게 하면 딱 보여주거든요. 오늘 또. 이제 결의사 형이 형이 찍혀줘. 이렇게 하면 형이 찍혀줘. 안 그래야지. 그럼 지금 어떻게 놀래? 아, 너가 찍으려면? 자, 좀 자고, 또 이따가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. 바이바이. 자고 일어났는데, 자고 일어났는데, 우리 상태하고요. 불쌍 건방이에요, 여러분. 우승주들. 이따가 봐요. 저는 이 잠에 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아, 너도 안. 아, 역시.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. 널어풀이려나? 나의 마음 이야아아아아아아아 먹을 걸 보내줘서 이 차 준비는 맞췄고요 이 차는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요? 아 네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일단 웃으면 테일링은 지금 영화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죠? 어? 아 골든슬롱 아닌가요? 미키마우스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어제 처음 알았어요? 굉장히 인기 없네요 아 진짜 몰랐습니까? 몰랐어요 와우 미키가 뭘까라 생각으로 밤에 못잤어요 아 밤에 못잤어요? 네 나중에 진짜 미스워서 몰랐어? 아니 알았어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9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지금 안고 있어도 되나요? 네 아 힘드시다고 해서 제가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 진짜요? 배 아프시다고 해서 배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드리고 있고 아 진짜요? 미키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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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원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리시나요? 아이고 고마워다 그래 좀 더 주물나봐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 지금 어 거기 거기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 아압 아압 아 아압 나름 줄어놔 대응 thyroid 자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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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위리위라큐라 위리위라큐라 오케이, 생일! 붙어버려둔